오늘 제가 준비된 시간만큼 이 시대의 인간다움이 더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 최근 작업들은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작업들입니다 우선 간단히 재소개를 한 후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게 예전과 달라졌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요 철학과 예술과 그리고 과학이 발견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그 후에 대학원에서 현대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도 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나름 철학 전문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간단히 출연하고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제가 최근에 우리의 급변한 상황을 진단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공학의 발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화의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마 짐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누구일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 사람의 이름과 사용한 언어를 추적해 보면 이름은 없고 이걸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인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또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상징적인 존재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메리 셀리라는 작가이고요 1818년에 처음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에 가득 차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만들었지만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괴물이 너무 흉축하게 생긴 나머지 그 괴물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 대사들이 나오죠 너무 추악해서 그래서 결국 이 괴물은 버림받은 나머지 복수를 결심하고 그 후에 복수를 이어가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1818년, 그러니까 한 200년이 넘었죠 그 전에 했던 상상이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요 2020년 가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수상 업적이 뭐냐면 크리스퍼 카스 나인이라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말하자면 유전자를 가위로 쪼개서 도려내서 원하는 부분에 갖다 붙이는 기술 말하자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생물을, 생명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당연히 인간에게 적용될 비윤리적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환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꺾인 듯 보이기도 하지만 생성하는 인공지능,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준 충격은 꽤 큽니다 왜냐하면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로봇이 교양곡을 작곡해 로봇이 빈 캔버스를 명화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답변합니다 당신은요? 당신, 인간은 그거 할 수 있냐? 사실 어지간한 인간이 그걸 잘 못하는 건 맞습니다 아마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최근에 인공지능이 만드는 글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보다 아마 잘한다 자신 있는 분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의 표정이 난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가 나오던 한 15년쯤 전에는 이게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 이런 형태가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얘네들은 하는데 인간은 못하는 한마디로 창작이라는 영역에서 큰 도전을 받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요 이런 그림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운데 이미지 보시면 진주 귀걸이 한 소녀죠 그거를 주변에 뭐가 있을 법하다라고 인공지능이 추측해서 완성한 그런 방안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이 지금 등장해서 각종 영역에서 채찜피티는 가을이 들면서 조금 열기는 식었지만 다른, 더 많은 인공지능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그림 그림에 대한 보이콧 이런 운동도 있고 창작자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러나 이건 제가 넘어가겠지만 그게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도구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오랜 진화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내장된 기준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존재다 아직까지는 그러하다 라는 얘기를 인공지능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도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곤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을 회복하자 이런 주장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회복할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종의 차원에서 즉 유전자만 놓고 봤을 때 30만 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은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화면에 만든 가져온 그림 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공지능한테 현대 문명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뽑아낸 사진입니다 크게 저렇게 두 가지 서로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과거 구석기인과 현대인 사이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는 뇌의 크기가 오히려 조금 줄어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뇌는 원래 커질수록 기능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타인들에게 우리가 조금 의존하면서 내가 다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약간 줄었다는 그런 과학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생명 종 차원에서는 변한 게 없는데 문화 차원에서만 놓고 보자면 엄청난 변화가 그 사이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회복할 그 인간다움이 뭔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다 시대마다 관점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간다움이란 말을 할 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거에 회복해야 될 돌아가야 할 그 무엇으로 이해하지 말고 미래에 우리가 이룩하고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 우리의 지향 이렇게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환경, 기술, 문화, 문명 앞에서 보셨던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상을 추구해야 할지 이거를 논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라는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토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드는 그 무엇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기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명공학이건 인공지능이건 그 밖의 다른 기술이건 간에 기술은 무조건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가속페달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운전대나 아니면 감속하는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과학기술 연구에 어떤 인문학적인 게 결합되어야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속도와 방향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를 조금 더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글자,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든 건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걸 집어넣더니 이런 걸 하나 내주더라고요 나름 그렇다죠? 물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인간은 그 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아무리 깊어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랑 관련해서 제가 시인 두 분을 초빙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인은 영국의 존 던이라는 시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를 썼고요 우리도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이때 말하는 종은 조종입니다 조종은 사람이 죽었을 때 추도하는 길이는 그 종입니다 바로 그 종이 그대를 당신을 위해 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라는 제목 해밍웨이의 소설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위해 그대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 서로 관계되어 있고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존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사뭇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정현종 시인이고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분인데 딱 두 줄짜리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거기에 가고 싶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외떨어져 있는 홀로 존재하는 그런 거고 그것이 뭔가 겹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곳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것이 섬으로 묘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존재들을 넘어서서 뭔가 만남의 지점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진단은 앞에 존돈하고는 좀 다르죠 존돈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봤다면 정현종 시인은 고립되어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두 문제를 머릿속에 두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한 커플의 경우에 뇌가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 Interconnected Memory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하니 그 커플 또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경우에 뇌가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뇌가 나와 내 친구 거 나와 내 아내 거 이런 식으로 뇌가 두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두 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얘기되는 바인데 저는 이 문제를 좀 확장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류라는 게 혹시 이런 기억공동체 공동기억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인류학과 고고학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게 몸돌입니다 제가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저 몸돌을 깨서 마지막 맨 구석에 있는 이 석기, 돌돕기죠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예전까지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 구석기 시대 아까도 잠깐 나왔죠 구석기 시대, 돌돕기 그러면 되게 하찮게 봤습니다 무시했어요 박물관 가서 이거 보면 이런 걸 왜 전시하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돌돕기, 석기 하나를 만드는 게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적어도 연속적인 작업이 6번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돌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그 앞 단계의 돌을 만들어야 돼요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앞 단계, 앞 단계, 앞 단계, 앞 단계 해서 6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종은 유인원들도 3단계 이상 기억을 못한대요 이런 연속된 기억, 인간만 또는 인간의 사촌들이었던 멸종한 존재들 걔네한테만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고고학, 이런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돌을 주고 이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아무도 못 만든대요 며칠 동안 워크샵을 하면서 옆에서 교수들이 알려줘야 비로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발견이고 발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습득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서 이 지식과 기술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이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죽지 않았다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집단의 구성원에게,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배웠다 같이 그래서 공동의 기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수한 거죠 바로 이 작업이 없었으면 아마도 우리 문명은 지금 생명공학,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명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처음 발명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지식의 공동 기억이죠 거기에 뭔가가 쌓이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수한 그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개인이기보다는 함께하는 존재다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라는 걸 과학이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구스틴 프렌테스라는 분은 책 표지에도 저렇게 석기를 딱 집어넣었는데요 인간은 그런 점에서 집단으로 창의적인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고요 집단으로 왜냐하면 발견과 발명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전수, 그 다음에 확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먼저 창의력을 발휘했지만 나중에 공동체 안에서 유지 강화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은 제가 재밌는 데 넘어뛰고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을 규정하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도서관과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발견하고 발명된 것들을 다 수집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죠 교육이 그만큼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빙산을 제가 이미지를 갖고 온 건데요 이런 식의 존재이지 않겠느냐 저기로부터 뭔가 자양분을 얻으면서 저기에다 뭔가 좀 기회가 되면 보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저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섬이라는 게 저런 방식 아닐까 우리가 외롭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거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어떤 유산과 자산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 모두가 거기에 사실 빨대 꼽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그것이자 또 능력이 되면 거기다 보태주는 그 무엇 그런 게 우리가 섬을 그 섬에 가고 싶은 그 섬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각 개인들 천재적인 좀 재능 있는 개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한마디로 저는 인간의 대표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명예를 주어야 하고 그 공로에 약간의 보상을 주는 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즐긴다 하는 것도 저는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금전적인 보상을 오늘날처럼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좀 부당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인간 전체가 해놓은 업적 위에다 조금씩 보태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철학자 니체에 따르면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에요 어떤 식으로 가령 길거리에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이 돌멩이, 광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석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면 비로소 그 안에 가치가 담기게 되는 거죠 뭐가 선하다, 뭐가 악하다, 뭐가 정의롭다 이런 모든 활동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해줘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과거에 머물거나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과 당대, 그 동시대를 넘어서려는 존재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냥 늘 그러한 거는 평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찾자, 뭔가 신기한 걸 찾자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넘어서는 활동이다 이렇게 내가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 해주면 재밌게 즐긴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큰 공동 기억이자 동시에 거기에 기억의 내용을 보태주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니체는 망치로 철학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은 이런 식입니다 깨트리는 도구가 망치라는 거죠 신영복 선생의 해석인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 니체의 해석은 좀 달라요 뭐냐면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이미지 그거를 끄집어내는 창조의 도구라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긍정과 창조 그리고 건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저 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 있잖아요 멋있는 뽑아내고 싶은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망치라는 거죠 결코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파괴를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건설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파편이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맺음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살펴봤는데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앞선 세대를 넘어서면서 다음 세대가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보다 항상 일찍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어떠 해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부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 권한을 넘기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 세대 간의 어떤 뭐랄까요 조정, 조율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남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랬대요 아마 여기 젊은 분도 계신데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후배 세대도 분명 여러분들이 보기엔 버릇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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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